북한산 내일은 세번째 트레킹을 갑니다. 북한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일은 저의 미니 가방 준비물 귀여운 파타고니아 가방에 핸드크림 그리고 립밤 머리끈 이 중요한 지갑을 넣어야죠. 그리고 간식으로 초콜릿 바터유 2개 저녁 과일 먹었더니 너무 고프네 감기 예방을 위한 배 도라지청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 2개 통곡물 크래커 이렇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러시아 언제 해소되나요? 또 말투가 있어 또 우전하는 그럼 오빠랑 한번 진행해 볼게요 현재 막히는 구간 어디까지인지 아니 끝이야? 현재 막히는 구간 3개 교차로 까지 진행 그게 어딘지 이거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저기 어떻게 올라가 무섭다 무섭다 08시 19분 도착해서 비원에게 한번 예정입니다 뭐라고? 비원에게 한번 할거라 아 똥 쓴다는 얘기인지 그게 궁금하다 여기 시작 딱 온기 혼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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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와... 불씨씨 이만했는데 얼만큼 쓰신건데? 저희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평일에 와가지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따가 요즘 같이 트레킹 다니는 크루들을 소개하고 오늘의 트레킹 패션을 조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을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저는 승화로운의 주인장이구요. 오늘은 서울이니까 간단하게 파란색으로 사진을 찍혔을 때 컬러감이 있어요. 예쁘더라구요. 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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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입니다 아까 혹시 화장실 가신 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샐러드클럽의 막내 김우현입니다 김이 서려서 앞이 안보이는데 카메라가 어딨죠? 지금 언니 부담감 많겠는데? 앞에서 한 번 난리 쳐가지고 나가? 안녕하세요 샐러드클럽의 정은장입니다 컬러는 블랙 나는 올블랙 사장만 포인트 기억나시죠 여러분? 밑으로 했나요? 샐러드 파이팅 세 번이었잖아 이게 언제 맞을까? 렛츠고 오늘 크루 중에 한 명이 못 왔는데 아파가지고 다음에 꼭 함께 하자 오리맛아가지고 오리맛아가지고 힘든데? 좀 들어가자 힘든데 아 지금 도우들이 누나 아니죠? 근데 이건 시장이야 이 돌은? 아 그래? 아직까지는 웃고 있습니다 고마워 점점 올라올수록 말이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하하하 저희 44분 출발했거든요 지금 현재 시각 50분 지금 정상에 왔구요 지금 정상에 왔구요 아 진짜 엄청 덥네요 제가 아주 북한산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왔네요 일단 엄청 예쁘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가을같아 겨울산 안에 날씨도 좋아 날씨도 좋아 조금 더 고맙습니다 이번 예약소 로봇 전ác 오요 안 아파요 근데 sure 또 우리 남는에 장난꾸러기 되면 바지에 안 될 것 같은데 너? 완전 너무 하얗게 나오니까 진짜 헐산이 같다 그치? 응 오 물 셰프 같아요 원샷? 혹시 혼자 히말라야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민이가 이렇게 됐지? 오예 할만해? 그럼요 혹시 옌영이가 쏴준 과일인가요? 맞습니다 한강 산지 한 번 남기시죠 옌영 씨에게 안녕 나의 한이 너가 우리를 생각해서 쏴준 이 과일을 지금 여기 백운산장에서 먹고 있단다 우리는 아직 5,6m가 남았고 너가 일어날 때쯤엔 우리는 파산 중일 거야 집에서 보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러다 죽어 아니야 우리 다 죽는 거야 정신 차려 안녕 안녕 얼마나 남았어? 네 혹시 안내해 줄 수 있어? 네 혹시 안내해 줄 수 있어? 네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어 힘내 너무 예쁘다 여긴 북한산이에요 하하하 아 이렇게 많이 들으면 북한에 있는 게 좋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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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빠 멋있다 오빠 찐해줄게 조심해 오이 찍어줘 오이야 거기 멈춰봐 저희는 올라오는데 좀 사진도 많이 찍고 간식도 한 번 먹고 그래서 2시간이 걸렸고요 사진 안 찍고 열심히 하산할 예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식을 먹을 예정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근데 확실히 우리 클럽이 좀 체력이 약한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체력 보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하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크림치즈 있으면 맛있겠다 저는 쓰러질 거예요 저는 쓰러질 거예요 크림치즈 지금 가능한가요? 그럼요 내려갔다 올까요? 네네 혹시 30분 안에 돌파 가능한가요? 괜찮아요 차 드실 분 괜찮습니다 하하하하 1리터 싸웠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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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주세요 하하하하 아 이거 진짜 시원하다 무슨 차요? 돼지감자 어 다이어트에 좋잖아 약간 비누 맛이 나잖아 어 그래? 다인데 컵에서 혹시 세척이 덜 된 거 아니야? 세제가? 아니 먹어봐 진짜로 우와 쟤 멋있어 가다 하하하 오어라 어 델 하하하 또 하하하 지우 문구 사멘 내부 그 아빠랑 보관자 앞장 볼게요 다리가 폭탄 다리가 풀났어 끝 아이쿠 저희는 이제 검솔을 먹으러 왔습니다 원래 화내기의 묘미는 밥이죠 너무 맛있다 이제 다 맞추고 집에 가고 있어요 오늘 소감은 뭐야 오빠? 오늘 소감? 난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지 않았고 스틱은 필수다 난 그랬던 것 같아 스틱이 진짜 좋아 생각보다 바닥이 눈이 안 녹아서 많이 미끄러워서 2월 산행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산? 이산? 이산 저 산 이산 북한산 이었습니다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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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